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펄5 오늘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펄5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주 출국 과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입문반 수업, 750 수업 정도는 꼭 듣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일단 배제하고 포인트 위주로 수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고 들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필기를 제가 좀 워낙 악필이어서 가끔 가다가 안티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를 좀 자제하려고 이왕이면 좀 여기다 필기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화면 돌려가면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네,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보다 보면 문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학교나 학원에서 오늘 관계대명사 배우고 관계대명사 문제만 풀면 다 맞춰요. 희한하게. 근데 내일 또 분사 문제 배우고 분사 문제 풀면 다 맞춰요. 그 다음날 형용사 배우고 형용사 문제 풀면 다 맞춰. 근데 시험장에 가서 관계대명사, 형용사, 분사 합쳐놓으면 멍해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문장을 볼 줄 몰라서 좋다 이거입니다. 영어 공부. 우리 언어의 기본은 문장을 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원스쿨에서요. 정말로 자신 있게 제공한 수업 중에 문장 분석 수업이 있을 거예요. 이거 딱 15시간, 5시간, 5시간 과정.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전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 나온다. 우리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명사 성질의 말이 말이죠. 그래서 명사 등장해요. 명사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익숙한 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해. 얘도 누굴 꾸민다? 얘를 꾸민다. 두 놈이 전부 다 뭘 꾸며? 태스크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실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뭘 쓰지 않을까. 양쪽에 동등한 말 취하는 말. 보기 딱 보기가 뭐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 그러면 등위의 뜻이 뭐예요? 설마 등위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죠? 등위는요. 양쪽에 동등한 게 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동등한 구조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예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쓰라는 소리야. 그랬더니만 눈에 딱 들어와야죠. 보기가 보입니다. 아, 상관 접속사 문제입니다. 매달 토익 시험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던 문제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110번 전에 반드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신토익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나 몇 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항상 초반부에서 연결을 기쁘게 해줬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기쁘게 답 찾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찾습니까? 보기 A&B 찾으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상관 접속사 문제는 단순하게 형태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열의 아홉 문제예요. 열의 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주어동사 수일치가 나와요. 그것 좀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보기 A&B 됐죠? 이제 포인트! 네, 형태 묻는 문제 나온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냐면 보기를 주고서 엔드 찾아라. 또는 반대로 엔드를 주고서 보기 찾아. 이렇게 나오니까 형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 접속사는 딸랑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밖에 없어요.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두고두고 열의 아홉 문제는 1초 문제가 됩니다. 단, 참고로 이것도 간혹 문제가 이용되었다 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e와 같은 형태의 말들도 외워놓읍시다. 아셨습니까? 네, 뜻은 여기 써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용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런 말들을 써주고서 동사와 수일치를 시켜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때는 간단해요. both A&B는 그냥 무조건 복수야. 아셨죠? 나머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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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에 일치시킨다. 간단하죠? 이게 상관 접속사 문제의 모든 겁니다. 다음 문제. 네, 2번 문제는 지금 조동사 뒤에 동사 운영 등장을 했어요. 풀 땡겨요. 뭘 끌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뭘 땡겨, 뭘 끌어올요.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 필요한데 명사, 펀드 앞에 뭔가 쓰시오 이겁니다.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였죠? 형용사였어요.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 인칭 대명사 중에 형용사 역할,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소유격이라는 겁니다. 책은 책인데 누구의 책? 나의 책. 이런 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격, 뭘 찾아요? 대열. 우리 소유격 찾는 문제. 명사 앞에 소유격 찾는 문제도 역시 기존에는 토익시험에서 매달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줬던 문제입니다. 네, 대열 맞죠?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 소유격 문제. 이거예요. 명사 앞에 소유격 찾는 문제. 그런데 형태가 좀 다른 것이 전사 뒤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관사가 먼저 나오고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타동사 뒤에 명사 있고 방금 전 경우죠. 풀 땡겨. 뭘 땡겨? 펀드를. 그렇죠? 앞에 명사 소유격 찾는 문제. 이렇게 구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열의 아홉 문제예요. 그런데 열의 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뒤에 명사 앞에 소유격을 찾으면 되는데 사이에 얘가 끼더라. 이 own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 강조어구예요. 별게 아니라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왜 썼어? 왜 썼어? 없어도 되는 거를 강조하려고. 무슨 소리일까요? my girl 내 여자예요. my own girl 내 여자라고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누굴? 얘를 강조한다. 없어도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own 보여도 역시 뭘 쓰면 돼요? 소유격 쓰면 돼요. 이때 딴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오답률 참 높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3번이에요. 3번은 아 지금 빈칸에 ABCD 보니까 벌써 뭘 쓰라는 거야? 전사 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명사가 있고요.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에 전사를 뭘 쓸까? 우리 전치사는 수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be interested in 아 수거잖아요. 전국민이 하는 수거 우리나라에서 정규 영어 교육과정을 끝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다섯 개의 수거 그 중에 하나 be interested in 그쵸? 수거가 아니에요. in을 쓸 수밖에 없게 때 쓰는 겁니다. in의 의미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be interested in이죠. 그럼 봐 이거 봐요. 난 어떠한 분야에 연루가 돼 있어. 그래서 be involved in이죠. 그치? 토익 공부했던 사람들 아마 이거 할 거예요. 토익 공부 한 두 달 공부하면 하는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 발전 전사 못 쓴다? in 왜? 무엇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in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전치사는 하나하나의 뜻을 알면 됩니다. 그럼 토익 시험에 나오는 전치사 다 합쳤어도 한 뭐 열댓게 될까 말까 해요. 하나하나의 역할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수거다 뭐다 이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봐요. for는 언제 쓸까요? 목적이나 기간에 쓰여요.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with는 우리가 with him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with 무엇을 가지고 또는 with five years of experience 5년의 경력을 가진 목적보호 함으로 목적어가 목적보호 한 가운데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헷갈려요? 너무 많아? 그럼 하나만 하세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기 때문에 제일 쉽네요.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그 다음 on to는요. 우리 항상 뭐 in to다 on to다 이런 거 많이 보셨고요. 이런 건 어때요? 평생 영어 그렇게 했으면서도 얘들만 보면 일단 어때? 막막해지죠? 별거 아니에요. in to는 in 더하기 to예요. on to는 on 더하기 to입니다. 그럼 to가 뭔지 알면 돼요. to는 반드시 문장 속에 내용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 내가 우편을 미쓸 킴한테 보내야 돼요. 그럼 to 미쓸 킴에게 내가 소포를 어떻게 보내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보낸다. 움직임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쪽으로 간다 온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in 안으로 가는 게 into고 그 방향이 on 앞에 뭔가 들러붙는 게 on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in 언제 쓰면 돼요? into the water 아 나 그냥 오늘 살기 싫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into the water 알았습니까? 네 into the building 건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on to 뭐 게시판 위에 뭔가 붙이거나 이럴 때 이때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of 가 참 중요합니다. 왜? 사용 용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단 of는 여기 정리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일단 답 찾고 넘어갑니다. 일단 얘는 답이 D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제조 공장 견학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의 명사와 뒤의 명사가 of와 연결돼서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앞뒤 명사가 of를 끼워서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 우리가 of를 쓰는데요. of 용래는 이제 많으니까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봅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for는 run 기간은 목적 with는 사람 삶을 격려 그 다음에 주의를 해라 뭐다? 목적어 목적보 구분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네 to는 뭘 지냐? 방향성을 지닌다. o는 위에 들러붙는다. e는 안으로 들어간다. 아셨죠? 네 이제 of의 용래입니다. of는요 크게 세 가지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명사 of 명사가 합쳐져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되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뭐였죠? 제조 공장 견학 이 뜻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의미가 되면 됩니다. 또는 문장의 우리가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 제일 앞에 문장이 제일 앞에 이 자리에 of the 뭐 숫자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때 이 of 자리에 가을 측에서 of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몇 개 중에 몇 명 중에 뭐 뭐 중에 이 뜻입니다. 이때 of랑 같은 게 out of도 될 수 있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of만 놔두세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나오면 오답률이 뭐 어마어마해 맞혀도 그냥 찍어서 맞혀야지 알고 맞힌 사람 없을 정도로 근데 의외로 꽤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올 때마다 틀더라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게 나올 때 틀리죠 일단. 틀리면 하면 숫어 다섯에 외워요. 외웠는데 다음에 까먹어요. 또 나오면 또 틀려요. 외워요. 또 까먹어요. 왜? 숫어처럼 공부하면 전세상 극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어쨌든 얘는 좀 외워줘야 되는데 헷갈려요. 여섯 단어예요. capable 우리 be capable of 이건 익숙하죠.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 밖에 없어요.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어. 학교 다닐 때 be capable of 하고 be aware of는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억나. 나머지도 어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가 많으니까 어때요. 아리까리. 헷갈려요. 그렇죠? 아리까리. 헷갈려. 잘 봐. c a r i 까리. 아리까리 해서 까리야. 맞습니까? 외우면 돼요. c부터 capable critical appreciative aware reflective indicative 외우세요. 까리한 거야. 아리까리 해서 까리. be 까리 of 입니다. 외워놓으십시오. 다음과 4번이에요. 4번은 문장이 한 개 지우고 동사 두 개 문장이 지금 하나야. company net profit 하나 proceed exceed 동사 문장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우리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할 때 이 사이에 접속사를 불러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냐 등위 접속사냐 보기에 등위는 없으니까 다 뭐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의미상 알만은 부사절 접속사의 고르쇼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provided that이 좀 낯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provided that은 that을 생략하고 써도 돼요. 뜻은 if란 뜻입니다. unless는 뭐죠? 부정이죠. if not입니다. 그 다음 while은 알 것이고 in that이 또 낯설죠. 얘와 같은 말은 now that이 있어요. 뜻은 뭐냐? because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since도 뭐뭐 때문에 because 의미가 있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 뭐가 적합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용 볼까요? 회사의 순이익이 초과해요. 무엇을? 사장의 예측 예상치를 초과했어. 사장의 예상치를 지금 이거 시제 뭐죠? proceed 이거 뭘 이리부터 다해서 과거 아니야? 이게 현재의 지금? 그러니까 순이익이 사장의 예상치를 초과한다. 현재 시제예요. 앞에 보니까 직원들은 받아 보너스를 받아. 그러면 어때? 회사가 어떻게 해요? 순이익이 초과하면 보너스를 받을 거야. 말 되죠? 그치? 얘는 말 안 돼 확실하게. 얘도 안 되고. 근데 간혹가다 이걸 쓴 사람이 있어요. 왜? 뜻이 뭐야? 뭐뭐 때문에 어? 순이익이 초과하기 순이익이 초과했기 때문에 받을 것이야. 어? 말 되네! 이러고 따져요. 근데 어디 초과 됐기 때문이야. 초과 된다라는 현재 시제예요. 여기가 과거였다면 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꼼꼼히 보셔야지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네. 지금 이의는 조건절이죠. 우리 시간절과 조건절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한 천번은 들었어요. 그래서 학이 될 정도야. 소원을 빌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봐. 우리 시간조건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조건도 맞죠? 그쵸? 시제를 이용해도 됩니다. 정리 들어갈게요. 정답은 예였고요. provide did that이 뭐다? if 했습니다. that을 생략하고 provided만 써도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in that 이거 토익에 참 자주 나오다니까 알아두세요. 뜻은 뭐예요? now that 같은 것이고요. 뜻은 이러한 뜻 뭐뭐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 unless는 if나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부정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105번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that부터 economy까지가 fact를 꾸며주고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that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이렇게 that은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that은 관계대명사의 역할도 있고 명사절의 역할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아셨어요? 명사절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없어? affect 동사고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얘는 뭡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뭐하는 말이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말이야. 아셨습니까? 따라서 death은 싹 다 지워지는 말이에요. 누굴 꾸며? fact를 꾸며요. 그럼 fact study부터 fact까지가 뭐야? 동명사 구예요. 동명사 구 그럼 지금 동명사 구가 하나 있고 컴마 주어 지우고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네요. 그러면은 컴마 앞에 동명사 구 나왔으면 이게 뭘 쓰면 돼요? 당연히 전치사 쓰면 되겠죠? 전치사 보기 전치사 A B는 뭐예요? 얘는 부사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사 그 다음 in that 아까 배웠어요. 뭐지? in that now that 뭐다? 접속사였습니다. 접속사 안 되죠? 듀링 전치사입니다. 그럼 답이 A냐 D냐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듀링은 전치사인데 신기하게도 뒤에 동명사 구 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럼 다음 뭐 밖에 없어? A밖에 없죠? 제가 지금 해석조차도 안 했죠. 그렇죠? 물문법 문제는 최대한 문법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확인 됐죠? A번 정리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106번이에요. 106번은 that 보여요. 그 다음에 the rainfall 주어예요. 얘가 뭐다? 동사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의미상 알만 동사 골라라 이 뜻이죠? 어휘 문제예요. 해석을 하라는 소리인데요. 한번 볼까요? farmers 농부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농부들? 이 홍수가 난 North East 북동쪽 지역 북동쪽 지역이 홍수가 났나 봐.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주어 We'll move quickly 빠르게 움직일 거야. 뭐 하기 위해서? Replant 심기 위해서 뭘 심어? crop 농작물을 농작물을 다시 심기 위해서 빨리 움직일 거래요. 근데 콩수가 난 지역이니까 다 망가졌으니까 다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eplant 다시 심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Now that 어휴 지겨워요. 세 문제 연속 나와? Now that 지금 Now that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뭐 때문에 원인 결과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뒤에 때문에 비가 가로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예요. 비가 가로했기 때문에 빨리 다시 심을 거래요. 그럼 비가 계속 오면 심어봐야 의미 없겠죠? 비가 멈췄으니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멈췄다는 뜻으로서 subside입니다. 얘 뜻은 뭐냐면 무엇이 잦아들다.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점점점 잦아 드니까 즉 홍수가 이제 낫던 지역이니까 비가 잦아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심어야 되겠죠? 그 뜻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문장이 it, 가, 주어 동사 that, 야 가, 진주어예요. 문장이 that 문장이 드랭크에서 끝났습니다. 데이, 가, 주어고요. 동사가 나왔어요. 역시 또 문장 몇 개나? 두 개예요. 문장 두 개니까 문장과 문장 사약과 뭐 쓴다겠습니까? 부사절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 쓴다 그랬죠? 등위 접속사 없어요. 그럼 부사절 A 부사절 B 부사절 C 부사절 D 명사절 야, 뭐가 명사절이고 뭐가 부사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거 하나 짓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 when ever는 when 더하기 ever예요. 그렇죠? which ever는 which 더하기 ever죠? 여러분 항상 보기에 무슨 ever 뭐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when은 관계 부사 which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얘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불려요. 아, 부사죠? 복합관계 부사가 돼요.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이면 이게 바로 복합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 부사에 ever 붙여서 복합관계 부사가 됐어요. 얘가 바로 부사절이고요. 관계 대명사에 ever 붙였어요. 이름은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얘 역할은 명사절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부사절이에요. 얘는 뭐야? 명사절이에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명사절 아니었죠? 얘는 버려라. 그럼 답이 ABC 중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해석해봐야죠. 쏘댓은 뭐야?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쏘댓 해석 이렇게 해야 돼요. 쏘댓이 이 자리에 오면은 뒤에 문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however는 우리 although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간혹 얘랑 얘랑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however는 부사절을 쓰일 때 문장의 어순이 독특해요. however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주어동사 문장이 하나 끝나고 however가 나오고 또 문장이 나올 때에는 however는 문장 뒤에 어딘가의 행용사 또는 부사가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순의 변화가 생깁니다. although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답이 뭐니 했을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어순 보고 how ever인지 although인지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whenever는 뭐뭐할 때마다 뜻이니까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들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직장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많은 사무실 직원들이 overuse use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 over 심하게 사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에너지 에너지 주인크를 어떻게 심하게 사용한다니까 에너지 주인크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떤 관계가 돼야 돼? 피곤하니까 많이 마시겠죠? 피곤하기 위해서 많이 마시나요? 어? 나 피곤하고 싶어! 그래서 막 마시는 거 아니겠죠? 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얘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피곤할 때마다 엄청 마시더라. 답을 쓰이버 됐습니까? 네. 다음이에요. 이 답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정리해볼까요? so that however 딱 정리해볼까요? so that 뭐다? 부사절이었어요. 몸하기 위하의 목적이었습니다. however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보의 의미에요. 얼도 단 어순을 조심해라. 뒤에 행용사 부사를 취한다. whenever 부사절 뭐뭐할 때마다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뭐다? 뒤에 완전한 문장 복합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얘는 복합관계대명사보다 부사절이고 복합관계대명사보다 명사절이다. 예. 이거 별거 아니니까 확실하게 읽어두시고요. 네. 108번입니다. 108번은 will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은 뭐해야 돼요? 우리 동사 문제 주의사항이 읽을게요. 동사 위험제 필 때 1단계 동사의 성질을 반드시 다진다. 동사의 성질은요. 자동사 타동사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꼭 따져라. 2단계 이걸로 탑이 안 나오면 드디어 의미를 본다. 단 의미를 볼 때는 문장의 구조를 생각하며 의미를 따진다. 의미만 보는 게 아니야. 구조를 생각해야 돼. 아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일단 뒤에 뭐가 보인다. 에어포트 컨트롤 시스템 목적을 존재하죠. 그럼 일단 성질 따져볼까요? Participate 자동사 이제 올 수 없어요. 일단 버려야 돼요. A, B, D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질 중에 인폼도 안 돼요. 왜? 인폼문 꼭 기억하세요. 뒤에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시스템은 안 되죠. 그럼 답이 벌써 B냐 D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휘치의 선행사가 에어포트 테크닉클 커뮤니티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에서 컨트롤 시스템을 어떻게 할까?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렇죠? 시스템을 지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람을 사람한테 뭘 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뭘 지시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지시하다라는 뜻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문장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구조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안 헷갈려요. 답은 B번입니다. 네. 됐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외우고 자야 돼요. 아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세요. 이 세상 모든 영어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섯 단어 사람 목적을 지시하는 동사 여섯 개 inform, notify, assure convince, advise, remind 얘는 외우세요. C-A-R 카동사라고 외우세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조는 뒤에 사람 반드시 와야 되고요. 얘네들은 삼형식과 사형식 가능하고요. 얘네들은 삼사, 오형식 가능한데 사람 뒤에 삼형식일 때는 전사구 사람 뒤에 사형식일 때는 명사절 사람 뒤에 오형식일 때는 투병사 이렇게 온다. 아셨습니까? 외워두세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109번이에요. 네, 원스가 접속사입니다.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 끝났어요. 주어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있네요. 동사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기가 어때요? 같은 동사죠? 문법 문제입니다. 동사 문법 문제 풀이 방법. 1단계 수일치 2단계 동사의 성질 3단계 시제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수일 따지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뭐가 돼야 돼? 3인칭 단수 A됩니다. B됩니다. D됩니다. C는 탈락이네요. 2단계 동사의 성질을 말해요. 동사의 성질은 뭘 말한다? 자타동사 능동성이에요. 빈칸대에 뭐가 존재합니까? 목적어 존재하죠. 즉, 다시 말해서 능동이 와야 돼요. 능동, 능동, 능동 다 되네요. 아, 이 문제는 그건 뭐다? 시제 문제구나. 시제 문제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그럼 시제 힌트를 찾아야죠. 원스는 뭐다? 시간절 접속사예요. 뒤에 동사마다 현재 완료가 왔습니다. 그럼 빈칸은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자리에는 미래나 미래 완료가 와야 돼요. 답은 B번인데 네, 됐죠? 근데 이제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는요. 여러분들 학교 살 때 많이 배웠던 거 시간, 조건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에서 멈춘 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선생들의 문제였고요. 아셨습니까? 네, 시간 조건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맞지만 현재 자리에는요. 현재 완료가 와도 된다는 사실 미래 자리에 미래 완료가 와도 된다는 사실 이거를 왜 말 안 해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가 트여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선생의 책임이에요. 그럼 봅시다. 접속사가 있다 칩시다. 시간절 조, 동사 컴마 조, 동사 있다 칠게요. 만약에 답을 잘 보세요. 이 자리에 미래가 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시점은 뭐다? 현재나 현재 완료 둘째가 하나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현재가 있다.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미래나 미래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만약에 현재 완료가 있다. 여기 뭘 쓰는 거예요? 미래나 미래 완료 둘째가 하나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방금 점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가 미래 여기가 뭐였죠? 현재 완료 여기가 뭘 쓴다? 미래나 미래 완료 근데 보기에 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래 쓴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 여기는 현재 현재 완료 미래 미래 완료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조건절에서 과거 시제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조건절에서 동사 자리에 만약에 과거가 나왔다 또는 뭐 뒤에 과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가 과거일 때 뒤에가 과거일 수 있고요. 뒤에가 과거일 수 있어요. 조건은 뭐냐? 두 문장 속의 동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즉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과거 과거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단 해석을 해봤더니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하나가 먼저고 하나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두 동작이 동시 상황일 때는 과거 과거인데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가 나중에 일어났을 때는요 이때는 조건이 과거 과거 완료가 짝이에요. 단 순서는 어느 게 먼저냐 나중이냐 다 달라요. 얘가 나중이면 과거 얘가 먼저면 과거 완료 그럼 여기가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먼저냐 났어 과거 완료 그럼 여기가 과거가 되는 거고요. 알았어요? 여기가 나중에 일어난 거야. 그럼 여기가 과거고 먼저 일어난 건 과거 완료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과거 과거 완료의 조합은 어느 게 먼저냐 나중이냐 다 달라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단순한 내용이 part 5에서 시제 문제를 거의 대부분 마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 소유격 등장합니다.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building design 명사죠? 명사 앞에 뭘 쓴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골라주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형용사 보기에 두 개 있어요. A번과 D번 이분이 이런 거 뭐라 불러요? 어? 난 이거 처음 봤는데요? 잊지 말고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는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기에 좀 편하게 제가 말을 바꿔드릴게요. 분사는 동형용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형용사 분사의 정체는 형용사예요. 근데 왜 형용사라고 안 하고 동형용사라고 하냐면 동사에다가 이디 붙이고 동사에다가 아인지를 붙여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재료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원재료였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성지 남아있을까? 동사의 성지에 남아있는 형용사는 뜻이에요. 얘는 순수 형용사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ING로 끝난 분사가 있고 ED가 붙는 PP형 분사가 있으니까 어느 게 와야 될지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빈칸에 얘가 올 수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이 방법 impress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정동사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 감정동사에서 나온 ING하고 PP가 답이 명사 앞에 왔을 때 어느 게 답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주세요. 얘의 질을 설명한다면 ING 쓰는 겁니다. 얘의 느낌이나 기분이라면 PP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여요. 사물이 어떠한 느낌이나 기분을 가질 수는 없죠. 사람이 가져야죠. 그래서 봐봐요. 빌딩 디자인 사물이죠. 따라서 얘가 느낌과 기분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원래면 ING IMPRESSING이 왔었어야죠. 그럼 정답은 자동정보다 IMPRESSIVE가 되어지죠.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사 앞자리에 답이 ING가 답이니 PP가 답이니 라고 물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명사 앞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뒤는 해당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뒤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네. 명사 앞에 온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명사 앞에 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ING하고 PP가 붙은 말이 원래 원재료가 동사라 그랬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따지는 거예요. 얘가 일반 동사. 우리가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나타낸 동사 있죠. 이런 동작을 나타낸 동사냐 감정을 나타낸 동사냐 구별하는 거예요. 감정 동사라면 방금 전에 풀었죠. 감정 동사라면 ING는 질을 설명하고 느낌과 기분은 PP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감정 동사가 임프레싱이냐 임프레스드냐 했으니까 누가 관계? 얘와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얘의 질을 설명한다면 ING가 되는 것이고 얘의 느낌이나 기분이면 뭐다? PP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감정 동사 아니라 일반 동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보세요. 명사가 있습니다. 앞에 Existing Existed 가 있다 치죠. 그럼 Exist 무슨 동사야? 존재한다 일반 동사야 맞습니까? 그러면 자동사이냐 타동사에 따져주셔야 돼요. Exist 명비를 토익공부했으면 좀 알 거예요. 몇 형식 동사예요? 자동사 그렇죠? 우리 1형 씨라는 거 아시죠? 자동사니까 답 무조건 뭐야? ING야 자동사일 때는 ING, PP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ING입니다. 스토이셔 맨날 뭐가 나오죠? Existing Equipment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려요. 왜? Equipment 기계 장비 장비가 혼자 존재해 존재가 되어지지 이래요. 그래서 맨날 PP 쓰고 나오는데 자동사는 PP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ING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무조건 능동성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무조건 ING 아셨습니까? 금방 이 자리가 만약에 Providing이냐 Provided냐 여기에 서류 Document가 있다 칩시다. Provide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죠? 타동사예요. 이때만 ING, PP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질까? 뒤에 있는 명사 행동을 취하면 ING 행동을 당하면 PP예요. 그러면 서류가 뭘 제공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지가 뭘 할 수는 없죠? 서류는 제공될 수밖에 없어요. 답 뭐다? PP 그래서 Provided 다큐메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보시면서 복습 꼭 해주세요. 명사 앞에 답이 ING냐 PP 찾는 법 일반 동사 감동사 분류한다 일반 동사라면 타동사 분류한다 자동사는 무조건 ING다 타동사일 때만 이 명사가 행동을 취하냐 행동을 당하냐 보는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 감정 동사는 질이 질 느낌과 기분은 PP 됐어요. 이거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헬프의 용내무스입니다. 헬프는 타동사로서 뒤에 일단 목적어치야 되죠. new designer 목적어예요. 그 다음 이 자리에 ABCD가 전부 다 뭐죠? 동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냐면 원래는 헬퍼가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헬프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것인데 to 동사를 우리가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럼 의미상 알만 동사 원형을 고르시오 했어요. 그럼 결국엔 무슨 문제가 되죠? 동사 어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동사 어휘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 동사 어휘 문제 풀 때 주의사항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뭘 따시자? 동사의 성질을 따지자. 두 번째 뭘 따지자? 의미를 따지되 구조를 따진다 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 뭐가 보입니까? 목적어존 지하죠? 그럼 여긴 무슨 자리? 타동사 자리. 됐어요? 그럼 1단계 따지는 거야. 동사의 성질. proceed 탈락이에요. proceed 는 토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외워두세요. proceed 하고 work 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형식 동사다. 그럼 탈락 그럼 3개 다 됩니다. 셋 중에 이제 답이 뭐냐? 의미를 봐라. 의미를 봐서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some of the idea 아이디어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 아이디어예요.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까요?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죠. 만들어내야죠. 말 되죠.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remark 뭔가를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persuade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미나는 고안이 되어졌어요. 뭘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굴 도와요? 디자이너들을 돕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뭘 하는 걸 도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걸 돕기 위한 거죠. 다음 뭐가 된다? develop이 되죠. 됐습니까? 네. 정답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들어가보죠. 12번입니다. 12번은 please 동사원형 명령문이에요. return의 목적으로서 샘플 수 왔습니다. 끝났죠? to the step 지워지는 말이고요. once 접속사 you가 주어 have completed 동사 뒤에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도 완벽한 문장 뒤에도 완벽한 문장 두 개의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 우리는 여기 빈칸은 없어도 되네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된다 뜻은 뭐다? 쓰레기 성분의 말 써라. 그게 바로 부사 성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비번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자리에 부사가 오면 여러분들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배웠죠?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부사가 오면서 누굴 꾸민다? 앞에 return을 꾸미는 거예요. 즉시 반환하시오. 아셨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사대의 명사가 일단 왔고요. schedule이란 명사 왔습니다. 사이에 뭘 써라? 전사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사는 어떻게 한다? 의미를 파악하자고 그랬죠? next는 언제 쓰는 말일까요? 얘는 뭐 뭐 옆에 있다는 뜻이니까 뒤에 장소나 뭐 사람이나 이런 말을 봐야 되겠죠? schedule과 어울리지 않네요. 버리면 되겠죠. aboard란 말은 비행기에 탑승하다 배에 승선하다 어떤 교통수단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서 아니죠? 버리면 됩니다. 벌써 두 개 버렸어요. down란 말은 두 개 관계하시면 돼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저기 복도 아래 누가 있어? 저 길 아래 건물이 있어? 이렇게 어디? 저 아래? 이때 쓰는 거예요. 길 아래? 복도 아래 요편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아니에요. 답은 얘라는 소리인데 어 나 이거 모른 단어인데요? 몰라도 답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 찾고 이제 외워놓으면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죠. 단 스케줄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세 개가 있어요. 그거를 외워줄게요. 봅시다. next는 장소에 쓰인다 했습니다. aboard은 언제? 교통수단에 쓰다 그랬어요. 이 표현 외워놓으세요. down the hall down the street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네 ahead of 아까 얘기했죠? 스케줄과 쓰이는 세 가지 표현. 우리 behind schedule란 말이 있고요. on schedule ahead of schedule 있습니다. on schedule은 뭐냐? 예정대로 일이 진행될 때 알았습니까? behind schedule은 뭐냐? 예정보다 일이 뒤쳐진다는 뜻입니다. ahead of은 앞이란 뜻이니까 예정보다 일이 앞서서 진행되어 질 때 쓰는 말이니까 이 세 가지 표현 반드시 해두시고요. 주의할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LCD 공부해야 되니까 behind의 발음이 우리나라에서는 behind라 배우지만 실제 최근에 온 발음과 표현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실제 북미 기준으로 요즘 behind란 발음보다는 behind란 발음이 굉장히 선호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도 behind가 아니라 behind라고 발음이 될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자.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전사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참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750 수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명사절 수업을 꼭 복습하시고 오셔야만 됩니다. 아셨습니까? 명사절이랑 또 뭘 공부해야 되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다 알아야만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면 오늘 수업은 끝없이 가야 되니까 오늘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아셨습니까? 이 문제는 답이 일단 which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전사인 더하기 which가 합쳐져서 where가 되어집니다. 앞에 뭐가 있죠? 장소. 이 장소를 얘네가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더 place where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전사인이 있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가 없고 which를 쓴 거예요. 왜? in which가 where다 라는 걸 암기해두세요. 이런 규칙은 이렇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장소 뒤에 관계부사로 쓸래요, 뭘 써? where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in이 없었다면 where예요. in이 있기 때문에 which가 된 겁니다. 합쳐서 뭐다? where다. 아셨습니까? 이 문장은 원래 이름장이었어요. place라는 말이 있고요. which to start a company in 이렇게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in이 전치사가 which 앞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거.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싹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복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은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러한 관계. in, which가 뭐다? where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꼭 외우고 넘어가자. 됐습니까?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as a result, 명사예요. 전사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왔습니다. 테크니클, 형용사. 얘를 꾸몄습니다. 여기도 뭘 꾸민다? 얘를 꾸미려면 부사가 오고 얘를 꾸미려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온다. 아셨습니까? 보기에 지금 뭐가 있어? 전부 다. 분사, 형용사, 형용사자. 누굴 꾸며야 돼요? 얘를 꾸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적이란 말과는 관계없어요. 얘만을 꾸미면 돼요. 어떠한 문제냐? 아셨습니까? 그럼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웹사이트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금요일 날 런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우리가 원래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안 된대요. 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길래? A. 제한된. 해결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료 깊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가 되겠죠? 다시 현재 진행 중인이란 단어 온고잉이 답이 됐던 겁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문법은 항상 해석보다 문법 위주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공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어지는 수업에서 바로 또 뵐게요. 네, 그렇게 몸법 위주의 내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문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